자,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엔 선발 출장하는 양현종입니다. 폴업된지 얼마 안됐는데, 가을야구 2선발로 확정됐어요. 지금 현재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엔 보스턴이 이겼고요.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양키스 상대로 2차전 양현종을 춘격합니다. 이번 시즌 18경기 나서 12선이 되었고 광어 2.47. 그 팀 타선에 도움이 없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피칭이 나고는 좋았어요. 타선에 도움이 없으면 좋지요. 이제 두개의 볼을이 없으면 좋지요. 그래서 두개의 볼을 다시 한다면 골치에 도움이 없지요. 타선에 도움이 없으면 좋지요. 넷차전 강의에 도움이 없지요. 터뜨로 선의 벽에 도움이 없지요. 아아 루매희 그 핵불은 그 핵불이 아니라 그 핵불이 그냥 킬을 할 수 있는 것만큼 더 가까이 도와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카운트 나이스 이야 강타자를 또 이렇게 파워플라이로 잡아내네요 아... 좀 3칫점 좀 내주지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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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마무시한 타사 어우 저거는 위험했다 그렇지 변화고에 약하네 투스타일까지 잘 잡고 와우 제구 제대로 들어간건데 그렇지 오우 다행이다 오우 좋아 3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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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종만 잘 던지면 돼요 오우 잡아 오우 좋아 이래야 가을이라고 갔지 오우 가끔 포기하고 그냥 오슬렁오슬렁 내려온 경우가 있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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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베리노 오우 오우 아 이게 또 유격수 앞쪽도 안가네 아 룡웨이 주 오 룡웨이가 병사를 좋아 그렇지 다 썼겠지 아 이거 위험했다 아 이거 위험했다 아 이 시프트 왜 버린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에론저지 아 아 잘 던지다 어떻게 한 번에 놓은 것이냐 아 아 그 망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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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니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3루수 지렸다 아 저게 왜 골이야 심판아 이 자식도 공경기 맞아? 그렇지 주자 못 뛰죠 나이스 나이스 어우 미용했다 나이스 아 아 어이가 없네 여기서 바꾼다고? 오 오 좋아 오 그렇지 야 양현정 포스트 시즌 처음 진출해서 첫 선발승 거듭니다 오 보스턴 3대0으로 스윕 거두면서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합니다 상대는 화이트삭스네요 자 챔피언십 시리즈 역시나 2차전에 양현정이 선발로 나왔습니다 지금 1차전은 보스턴이 또 이기면서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 똑같네요 근데 아무래도 스윕을 하다보니까 선발투수 체력들의 여유가 있어가지고 양현정이 로테이션 그대로 2선발로 또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도 나섭니다 첫 경기에서 1승 거뒀고요 방어는 3.0 사실 수비가 좀 애매했었어가지고 2실점 했었죠 아무래도 근데 양키스보다는 스카고 화이트삭스는 좀 덜하지 않을까요? 덜 빡셀 것 같아 넥슨 자고 깜짝 놀랐네 나이스 부담이 덜하다 양키스 대비해서 그렇지 어? 점수? 야 쓰리론 어 이러면 또 기대해볼 만하죠 이러면 또 기가 막히지 확실히 양키스에 비해서 화이트삭스가 부담감이 덜해 양키스는 너무 강해 진짜 좋고요 좋고요 야 이걸 커트한다고? 야 이걸 커트한다고? 아 이거는 내가 커버 갔었어야 되는데 늦었다 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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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택배 った 야구 야구 내가 열풍 일 놓아 유격수 좋아요 올 Ramos Will make the catch for the final out of the Digging in now Yomer Sanchez as we are all set to begin the third inning in this one. One and O the count. And this is pop fouled off to the right and back into the seats. High in the air out to center field. 우펄소는 이 보신지 1번VE 벨트와 35년 1번VE 3백 지금 1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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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앱 4앱 1앱 1앱 확실히 화이트삭스가 좀 덜 빡세네 오 좋아 나이스 오 야 양키스였으면 저거 넘어갔어 has not been intended is back near the monster as he makes the catch for outnumber tw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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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열정적인 숙이 좋아 애들이 지금 다 의욕이 빵빵해 우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가 아 한 점 주는 건 안 되는데 아 두 점 죽였다 아 만만하지 못해 오, 저걸 코트 간다 아 저런 슬라이딩 경고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욕조는 안 된다 욕조는 안 된다 아 아 아 왜 이러냐 포스너 아 호흡 제거 안 되는 거 봐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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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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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동점 되네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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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오 결국 이겼네 와 결국 시카고 화이트삭스 4대0으로 수입합니다 월드시리즈 진출 성공합니다 이야 부스턴 30몇에 진짜 무섭네요 물론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조금 약하긴 했는데 계속 수입하면서 올라왔네요 월드시리즈에서는 다저스랑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투수 체력 확보해놨기 때문에 양현종 월드시리즈에도 2차전을 선발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1차전을 고스턴이 또 이겼어요 1대0 리드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다저스 2선발은 토니곤슬리입니다 오 야 또 혼난 철형 잡어 그렇지 야 고맙다 오 터너네 아 그치 이거 2020 시즌이니까 터너가 아직 있네요 그렇지 하으 몸 쪽 잡아주네요 심판이 오 스트라이크 3 콜덜 오 트 오 오 야, 저거를? 대박이다 진짜, 심어 잘 치긴 잘 치네 아, 무키베츠가 두 번 타자야? 무키베츠, 친정팀 상대로 그렇지, 3루스 잡아서 1루에 어우, 양현조 타격하네 월드시리즈에서 타격을 아, 타이티는 이미 와아 스무스하게 안타치네 잭스몰시가 6번이야 오 굿샷 2호등인데 아슬아슬했다 양현종 또 불안한 출발 안좋은데 저거는 체인지업 잘 들어간대 리스미스가 잘 쳤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오 추스네 좋아요 아 아 이거 내가 커버 갔어야 되는데 아 실투 바로 안 넘치고 치네 이거 3목까지 뛴다고? 무슨 세입이야 아웃이지 심판 쪽 아 3목심도 좀 이상하네 3목심도 좀 이상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벨린저가 안 보인다 아 아 아 태그하고 던졌어야지 엄청 벨린저가 어디갔을까 부상으로 빠졌나보다 벨린저가 안 ench댕 아 아 이렇게 아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헨데드가 0-1 thus far from the stretch here's the pitch 4th inning of a 2 to 1 ballgame swing and a miss it's 0 and 2 good luck with that pitch that pitch is an absolute nightmare almost unhittable nasty downward action high 80s velocity inside is that perhaps will back him off a bit 1 and 2 this is where you have to be really aggressive 1 and 2 count on an American League pitcher that rarely bats go right after this is pulled into right oh 잘 쳤는데 play in that retired the side one left for the Red Sox as they're unable to add to their 2 next step for Los Angeles AJ Pollock he'll lead things off here in this one run contest and a base hit so the leadoff man is on to begin the he's not known for being a single setter right here but that's his second knock the game and I'm sure he'll take him but the guys on the other side of the 그렇지 oh my God he got him trying to strike second base but he's gun down for the out well he tried to turn a single into a double by stealing second on the first pitch but they were ready for it good catch and throw from behind the plate and it's like that seems to be so good He's in the 3rd place is he used to make the play for out number two he's in the 4th place he also used to make the play for out number two well he's in the 4th place well he's in the 5th place his last time no balls in one straight well this should end the a nnd is it sent out the second scooped up well this one that this one to first in time and that ends the a 오 4대1 이정도면 기운이 나지 야 진짜 이순하겠다 보스턴 이기되면 원슬린 내려갔네요 야.. 어? 이야.. 쌍운스 지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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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아요 일단 승리치수 조금 그쳤고 오 그대로 가네 양현종을 쭉 던지겠다는건데 그렇지 야 양현종 월드시리즈 때리쳐간다 이야.. 기가 막힌다 수수한테 견제를 하냐 야 양현종 손로까지 아.. 아.. 그냥 코골으로 나가지 아.. 아.. 우리나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잘해드렸습니다. 자유랑 발맥댄한 부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보기에는 절단합니다. 이 사람을 이루어 목소리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수가, 상대가 1-1. 2, 3, 2. 공격, 한 번씩. 곧은. 그, 3. . . . . . . . . . 어허 오호 그렇지 안심할 수 없어 그래도 엉망이 부러뜨리고요 그렇지 양현중이 직접 잡아서 1도 해 아 그냥 둥지 이룰 수 없게 이거 오바를 해 이거 불안하다 또 그렇지 고맙다 부담 또 더러워 야 이 골을 이 골 안탈 만들어 완전 낮은 공이었는데 나이스 양키스가 제일 어려운데 진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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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바꾸네 양현중 그냥 쳤으면 아 안타 쳐서 득점 올릴 수 있는데 이야 월드시리즈에서 승리 투수 된다 양현중 야 이러면 2대0으로 앞서가는데 오스턴이 와 결국에는 2대0으로 이기다가 연속으로 3연패 하더니 6차전 이기면서 3대3 대서 7차전까지 왔네요 양현중 차례까지 안하고 그냥 스위브로 이길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또 7차전 마지막 선발에 양현중이 올라가네요 와 맨신이 3런 좋아요 그렇지 좋아좋아 공세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외부로 쓰고 싶어 확률도 안 맞는 거 지금 아 아 그렇지, 끈질기답게 뱉었지 와 4대0 이거 뭐 초반에 다 결정나나? 아 잘 쳤는데 그렇지 이게 박찬호 AA 던질 때처럼 하이패스트 볼 빵빵 던지면 진짜 훈련 뚜덕이 맞습니다 레이저리그나 트리플 A 갈수록 하이패스트 볼은 진짜 가끔 보여줘야지 그러다가 망해요 원도 아닌 이상 하이패스트 볼 아 또 부부싶어 저 아 아 아 아 ㅁ 서퍼еру 할인 2 2 2 슬라이더를 쓸 타자들이 잘 없네 이렇게 커트를 잘해 이 가운데 지켜보죠 이 가운데 지켜보았다 이 가운데 지켜보았다 1-2 now as that one's fouled off and an all-speed pitch swung on and missed and with that the side is retired so striding forward now Tony Gonsolin as we move on to the bottom of inning no balls and a strike to count nope that's ball 2-수인데 편하게 던지자 그렇지 standing in Ken Hulse lifted into the air to shallow center wow comes on now and makes the catch in shallow center for round number 2 stepping in and ready for another shot Justin Turner hit it hard but lined out in his first half-back 0-1 won the count hit hard to third 그렇지 좋아 좋아 이 상태로만 쭉 가면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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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웃기 배치네 오 시프트가 정확히 맞을 때도 있네 좋아 좋구요 나이스 나이스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치지 못하겠네 이거 왜 볼이야 좋아요 신경수 나이스 아 안타야 4대0이라 긴장이 조금 안되네 양키스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유희간도 4대0으로 양키스랑 앞서고 있다가 와 툭 털렸잖아 나이스 2루 1루 오 이거 9회까지 던질길인데 나이스 1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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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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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루 2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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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 2 여기서는 전문이 2-2 곰짝을 못하겠네 저 싱커인 어 어허 아 2-2 2-2 그리고 또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그 마지막으로 끝에 대한 흐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번 더 공격에 대한 흐름을 내받고 한 번 더 공격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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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진짜 9회까지 가겠는데 막판에 잘 던져주네요 와 이렇게 되면 양윤도 월드시리즈에서만 한 발선으로 있는게 와 와 갑자기 호프하네 와 바이앰 0-1 와 5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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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카운트